오늘 주제는요 그 배우의 그 대사입니다 최민수씨는 입을 안 벌리고요 대사를 빠른 속도로 웅얼웅얼 거리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넌 다 줄 수 있을 거야 생각하셔서 넌 내 학생이야 넌 내 학생이야 요거를 저희들은 이렇게 최민수씨에서 강아지로 넘어가는 거 넌 내 학생 건달 전문 배우 김예훈씨 많이 하셨어요 그런 역할을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됐어 후련했냐 이거 명대사죠 최종씨 사극에서 말 달리는 장면에서 다른 배우들은 1위 하는데 최종씨는 항상 하 하 아 최종씨만의 이게 있네요 유니크함이 있네요 1위 안 하세요 하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